이번 시간에는 우리 Git을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Git은 소위 Git 하면 얘기하는 프로그램이면서 또 명령어를 통해서 Git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git-scm.com이 Git의 홈페이지이고요 이리 오셔서 보시면 다운로드 뭐라 뭐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맥에서 여러분이 Git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건데요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은 Git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포트라이트를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TERMINAL, 터미널이라고 쳐보세요 한국어로 쳐도 될 겁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건지는 차체로 알게 될 거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제가 Git이라고 했을 때 저처럼 이렇게 Git usage... 이렇게 긴 텍스트가 나오면 Git이 이미 깔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클릭해 엔터 쳤을 때 제 기억에 따르면 X 코드를 설치할 거냐 이런 메시지가 뜰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YES를 하시면 어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깔리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Git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홈페이지로 오셔서 다운로드 for Git을 클릭하셔서 Git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긴 사이트로 이동을 하네요 조금 기다리시면 Git을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뜰 거고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이제 실행을 시켜야죠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클릭하면 이렇게 뭐라고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클릭해서 오픈 버튼을 직접 누르시면 조금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픈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은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할 때 좀 까다롭게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install kit 이라고 되어 있는 이 화면에서 continue install 로그인을 요구하면 로그인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The installation was success 프리 뜨면 성공한 겁니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터미널을 만약에 켜셨다면 껐다 다시 켜세요 터미널 그리고 여기다가 Git 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쳤을 때 저처럼 이렇게 Git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오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Git을 설치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